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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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가깝게 계시네요 오늘 생얼이에요 생얼 특명 눈줄기고 선글링이 알 수 있어 엔터인 투 마 게임 하니가 태인이 여자가 가장 세이가 진짜 켜지는데 그런거 해주니까 좀 아 나 나 나 나 이거 라인 맞추는거 한번 해볼게요 5 6 3 4 5 6 일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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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당장 네 1 2 3 4 5 일어날 수 있을까 한가 bound 좆은 느낌 안녕하세요 지금 몇시에요? 지금 시간은 12시 57분 최완아 이제 배경아 첫 하고 내가 이제 언니를 내려주는 거야 최완아 대체? 최완아 최완아 아 땡큐 아니 사이드네 이쪽으로 한 번 더 요새 여기 다 있어 지금 뭐하는지 쓰레기 한다고 진짜 사이드네 사이드네가 좀 살려고 잡고 있어 오늘 연습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오늘 연습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수완이 수완이 이제 우리 이만 잘할까요? 저희만 잘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문제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각성의 시간을 가져와요 그럼 여러분 이 힘내는 장면도 넣어주세요 멋있는 리더 인터 네 무릎 꿇어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잘못했어 안했어 수완이 콜라 입어 콜라 저희만 잘하면 되는 힘내시다 여러분 네 좀 더 멋있어야 돼 우리가 네 반디 풍팔이에요 응 잘할 수 있나요? 네 얼만큼 잘할 수 있어요? 어 저는요 에베레스트 3만큼 오케이 오케이 지켜봐주세요 수완이가 에베레스트 왜요? 에베레스트 3만큼 왜요? 수완은 에베레스트 3만큼 왜 나만큼 왜 나만큼 지금 새벽 4시 반중인데 저희는 샵을 가야 돼요 안녕 안녕 제가 촬영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움직이는 칸이거든요 아 이렇게 촬영을 했었다는 제가 네 저희는 매일 처음으로 보내자 나중에 이 prophet 이거 화장실 이제 또 eenth 이렇게 마들땀 나방에 누워 사랑 부풀어 널 해 오늘의 일정을 하셨습니다 도와주 인사하고 싶어요 네~~ 응! 오늘의 공연을 가고 싶어요 Q. 7일 날인 해보시고 싶어요 어? 우리의 일부 하나. 도와주인 무너ard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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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트리거 라이키로드 방아쇠를 당겨 성의 끈을 넣어서 보도 트리거 라이키로드 이미 기횡가 있어 모두 엔엄이다 다다다다다다 알겠지 둘 알겠어 알겠어 3 3 2 2 3 2 3 3 2 촬영 박스 어! 네네! 화학아이... 이거! 이거 이런 거 다 할거 같은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힘든데!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랙씨의 막내 체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되게 되게 힙하고 강렬하고 인상적인 사운드의 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되게 기대를 하고 엄청 떨리는데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크라운 이번 댄스윅각 활동이 끝나고 이제 나오는 트리거라는 곡을 지금 저희가 촬영 중인데요 댄스윅각과는 다른 더 멋지고 강렬한 트리거 활동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정말 멋질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랙씨의 혜진입니다 오늘 뮤직비디오 굉장히 오랜만에 찍게 되었는데 뭔가 새롭기도 하고 선회기도 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희가 댄스윅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트리거 활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정말 멋있으니까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는 중이어서 굉장히 신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뭔가 더 신나고 밝고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씨가 옆에서 분위기를 띄워줘서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우리 크라운 우리 트리거도 많이 사랑해 주면 좋겠고 우리 크랙씨 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계속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랙씨의 메인 보컬 수환이라고 합니다 박스 박스 쫙쫙 박스 박스 쫙쫙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 감독님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댄서분들이랑 같이 함께하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좀 피곤할 줄 알았는데 너무 신나고 지금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 너무 재밌고 진짜 기대돼요 우리 크라운 우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크라운한테 멋진 무대 보여주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음악 나오고 무대 나오고 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크라운 우리가 진짜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갈게요 자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랙씨 카린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댄스윗갓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춤이 힘들어서 그런지 체력이 좀 는 것 같아요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은 별로 힘들지 않고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크라운 이번에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멋지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 한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